많은 학생분들 와주셨는데요.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이 자리 빛내주시고 또 우리 문화가 더욱더 아름다운 댓글을 실현천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 행사는 금년 말까지 계속되고요.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이 자리에서 진행됩니다. 오늘 이렇게 특별한 시간 내주셔서 보신 만큼 저희 함께 우리 사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. 여러분 10순 받으셨죠? 네 오늘 강연 2개가 준비되어 있고요. 또 공연도 2개 준비되어 있습니다. 모두 함께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. 그럼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바른댓글 실천연대 김영탁 조직위원장님께서 개회사 해주시겠습니다.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